안녕하십니까 파이어 런터 파이어 자 여러분 아마존에서 이틀짠데 오늘 해볼게 뭐냐면요 아마존에는 타란추라라는 거대한 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미를 원주민들은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거미를 믹서기에 갈아서도 먹고 칼슘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반려 거미로 지금 많이 키우고 있죠 이걸 이제 야생에서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거든요 일단 지금은 아침에 핑크돌고래를 보러 가고 오후에 또 뭐하고 저녁에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일단 핑크돌고래를 보러 배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개구리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샴개구리 같은데 어제 밤에도 이런 애들 많이 뛰놀더라고요 일단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핑크돌고래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이게 귀한 거잖아요 일단 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타러 왔거든요 와 석양 보세요 twice early This is the best time for sea dog 아침 피딩타임에 먹는 거네 이런 말 하겠죠 그런데 돌고래 낚시하려면 아침 피딩타임이 똑같이 고등어 피딩타임처럼 그렇게 지키시면 돼요 나쁜 녀석아 강에 사는 돌고래잖아요 그게 되게 특이하고 핑크돌고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회색 돌고래도 있대요 죽은 건 먹어도 안돼 에헤헤헤헤 여러분 그래서 저 기가 막힌 석양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고래를 찾으러 배를 계속 이렇게 돌면은 가운데서 돌고래들이 점플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물고기를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살면서 핑크돌고래 언제 한번 먹어보게나요 보겠어요 안 먹어요 궁금하긴 해도 여러분 지금 빼글빌글 도는데 핑크돌고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나봐요 갑자기 안 오나 불러야 되나? 휘파람으로 불고 있거든요 불고 있는 거야 어구 어 나왔었어 아 뭐야 코앞에서 동그러우처럼 보는 줄 알았는데 와 여러분 저거 보세요 안개 사이로 보이는 아마존 숲 보세요 오오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들어갔어 불러봐요 어 장주 좀 하네 이게 뭐야 리바 와 진짜 멋있다 저기 저 배에 하나 지금 딱 떠 있는 것도 완벽해 저 사람 뭔데 멋있어 오오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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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게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핸드폰에 찍혀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돌고래 가까이 못 봐서 제 얼굴 가까이 찍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로찌로 향하는데 로찌로 가면서 또 다른 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계속 볼게요 그러게 보세요 미쳤죠 여러분 와우 하하하하 우리 캡틴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여러분들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예뻐요 가뭇노랭이다 오오 꼭 쌌어 아싸 우와 신기하다 완전 느낌이 다르네 이거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흰김이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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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흰김이 잖아요 오 흰김이 엄청 커 웅만한 거 처음 봐 거봐 내가 들어보자 했지 브린슈 흥분했어요 흥분 뭐야 콩벌레 있어 이거 제가 옛날에 헌드팡 초창기 시절에 한번 먹었었는데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거 같더라 근데 여기도 메가볼 살 거 같은데 Do you know 메가볼? 네 오 See Is that live here? Yeah 와 메가볼도 먹으면 맛있겠는데 아하하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콩벌레 진짜 맛있다니까요 아 튀기면은? 진짜로 팝콘처럼 먹었었어요 저 메가볼 잡으면 먹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잠깐 걸어도 재밌는데 이따가 아침 먹고는 좀 더 깊은 곳으로 하이킹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또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이제 밥 먹기 전에 저 뒤에 타란출라 구멍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제 밤에 살짝 와서 봤을 때 애가 앞다리를 빼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구멍인데 이거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뭇잎으로 탁탁탁하면 되지 않나? 영어를 해줘야 또 알아들어 컴온 컴온 스패니쉬가 아니라 아 그런가? 오르라 크라시아 아 안 나온다 얘네가 야행성이어서 밤에 보통 나오거든요 이게 타란출라들이 보통 세 종류가 나는 벌어오성, 배회성, 나무이성 이렇게 있는데 나무이성이 이제 나무 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은근히 독성이 강해요 바닥에 땅고를 파는 애들이 벌어오성 길거리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애들 있죠 노숙 타란출라 그런 애들이 배회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 저녁에 타란출라 파티 이게 뭐예요? 흰게미집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흰게미집 아니야? 뭐 키워다녀요 겉탱이 그러니까 오야야야야야야 껏 쩌쩌쩌 W3 아 뭐야 갑자기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브린님이 뭐 건드렸는데 땅벌이에요 땅벌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미쳤어요 오오 방금 윙 소리였는데 여러분 이거는 멀리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 종류가 뭔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건드렸다고 혹시 쏘는 거면은 저희 큰일 날 수도 있어서 근데 장주야 그 흰깨미집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어 그 미스테이크 장주랑 브린이 둘 다 암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오전 하이킹 갈 건데 브린이 뭐 발견했대 어디 어디 와우 이즈 베리 나이스 메뚜기 베리 딜리셔스 프로틴 자 여러분 이제 하이킹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여러가지 생물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서 수액을 캐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냄새 냄새 돌려 라스멜 스켓 스파이시 오 베리 스파이시 FOR EXAMPLE 아하 지혈제 저게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저 나무에 진을 바르면은 지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는 약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저런 거 잘라가지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이거 뭐예요? 아 아마존 사슴벌레 부치 아 이건 사슴벌레는 아니고 부치류죠? 네네네 사슴벌레 부치 같은 게 그냥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신기합니다 와 이거 영화에서만 나오던 그런 버섯이잖아요 여러분 로추버섯 예 저 이게 독버섯이래요 절대 건들지 말래요 왓츠에 오 아까 본 사슴벌레 부치 나왔어요 eat it eat it check 베리 하드 투스 브레이크 그렇죠 투스 브레이크 레몬 플레이버 스파이시 레몬 플레이버 I don't like 레몬 What do you like? I like only bread 개미 먹고 피로냐?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일라 그래 지금 진짜 힘드시겠다 이걸 27년 하셔도 돼요 벌이다 벌 지금 다 스톱 오오오오 저거 저거 칠려고 하니까 치지 말래요 어 야야야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죠 저거 팔이가 개 커 여기다 여기 여기 우와 여러분 이게 팔입니다 여기 보이시여 왕파리야 왕팔이 I feel him Make it away 괜찮아요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떼주고 있는거에요 She's comedian 우와 엄청 큽니다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에요 크기가 와 무슨 파리가 여러분 영원합니다 한 4cm 가량 된거 같아요 저기 뭐 있다고 합니다 바구미 바구미 Can I touch? 와 여러분 찌르네 여기 부리로 찔러요 이걸로 원래 과일같은걸로 얘가 구멍 뚫어서 즙을 빨아먹거든요 크진 않다 그죠?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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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rave Strong man Oh stronger You're comedian You're comedian 아니 잠깐 살 수 있을까? 아냐 아냐 브랜드님 너무 뭐야 오 살렸다 멋있어 락이 노동해줘 I'm sorry What happened? Shoes Very I can't speak English 오오 뭐야 뭐야 오 야 야 이거 뭐야 성불리 붙이네 아까 똑같은거에요? 대형급 완전 크기가 다른데? 우와 진짜 크네 와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 오우 와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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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 하늘소 하늘소 오 오 eat it 뭐 다 먹으래 아 좀 작긴 하다 좀 작죠? 치킨 하늘소 치킨 치킨 try it please be quiet 이거 하늘소 번데기인데 계속 먹으라고 해서 말을 전해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 먹어도 되죠? Actually people eat it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So I try now Go ahead No you kidding me? 아 really really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하늘소 애벌레랑 번데기 이런거 먹거든요 성축만 잘 안먹고 이거 괜찮은데 지금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금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여기가 약간 우유 맛이 난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초 베르 진짜 괜찮아요 에이 아 진짜 like the milk really really 먹어볼래요? 집이 나올거에요 일단 근데 진짜 괜찮아 음 음 테스트 굿 크림 크림 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헤이 캡틴 캡틴 트라이 아이하아아 all الك레 오케 베르구 베르구 크림 크림 앗 benefit 아 кр Elltego 한 마리 더 잡아주시면 하이웃 에이 collection 아노드itesse 아 아 어 Lord shocked 어 뭐야 이거 성충이에요 파늘소인데 이거 색이 너무 예쁘죠 이게 우아한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Zilla겠라 제가 보통통 가격실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âmb Today 요새 여기 밀리펜 에이 컴온 아너데로 빡 어? 아너데로 에이 이슈에 아너데로 어 뭐야? 이거는 성충인데요? 하늘소인데 와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게 우아한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얘는 놔주도록 할게요 가라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거 구역질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남미는 다르네 오오오 좀 다른 건데 이거 이슈 밀리패드 자 이 밀리패드인데 이거 갑옷 밀리패드에요? 그런 거 같아요 오우 야아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키우면 할 거 같아요 아야야 베리 하아 It's super good dry 아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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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되게 화한 냄새 나는데? 오 스멜 스멜 피턴치드 오오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노린재처럼 구린내가 아니라 향긋한 피턴치드의 냄새가 나요 진짜 약간 화한 가품 느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수포처럼 올라와 있죠 이게 갑자기 뭐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상처도 아니고 그냥 만지고만 했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물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에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포가 올라온지도 모르고 보고 알았어요 눈으로 자 여러분 걔 타지 왔을 때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저랑 만지면 안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한 거고요 근데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그렇게 위험한 거 같진 않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기뱀장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아마존에 그런 거 나올 거 같고 해보여신 일렉트리 길 오 이런 데 있대요 마타마타가 또 이런 데 살고 있더라고요 와 여기 미쳤다 와 여기 그냥 아마존이 아 아마존이지? 와 거미줄이 저렇게 쳐 있어요 귀를 그냥 막고 있는데? 파란툴라족은 저렇게 많이 치지 않죠 파란툴라족은요 아 뭐야 새끼들이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작은 거미들이 많아요 빨개가지고 위에 보여요 저 이거 오라고 하거든요 스킨크 스킨크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꼬리가 파래가지고 블루테일 스킨크라고 합니다 아 아 튀었어 파란하 블루테일 스킨크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뭐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 시가 어떻게 되죠? 보통 몇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 진짜? 아 밥값 벌 수 있었는데 까비 여러분 그냥 스킨크 종류라는 그 도마뱀인데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본 건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버섯 벌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데 똑같은 종은 아이죠 아 제가 한 마리가 롱가롱가라고 구애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않을게요 우와 너무 귀여운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종이 되게 진짜 귀엽다 얘 여기가 아 귀여워 다리가 떠 있어 여러분 토드 종류인데 우리나라에 토드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토드하면 두꺼비에 좀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애완용으로 수입해서 키울 수 있는 애들을 자연상계체로 볼 수 있다는 게 와 너무 먹어보고 싶습니다 You try Really? Yeah 먹어도 되는 버섯인 것보다 I don't like mushroom 그러면 드셔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약간 니플 패치같이도 생겼어요 찌찌추베르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맛 안나죠? 아무맛도 안나요 무맛 버려버려 갑자기 두시간 뒤에 거품을 물면서 27일이나 짬밥이 주는 거니까 저희가 먹는 겁니다 아무리 먹지 않습니다 근데 넌 왜 안먹어? 저는 진짜 버섯 수시로에요 와 여러분 이 나무 미쳤어요 와 여러분 이거 크기 보세요 와 나무 크기가 미쳤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커몬라기 포토존 김치 김치 요 알라딘 와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와 와 이스라엘 몬키 오 근력이 진짜 좋으시다 와 I like up coconut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저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런 정보들은 진짜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야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TV로 보시면 돼요 저희만 조난 당할게요 오 뭐야 저거 여러분 한번 잡는 거 시도해 봐야죠 그림 잡으실래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근데 얘 입지를 안 한다 지금 자기가 숨었다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로 오 이거 뭐야 귀여워 야 뭐야 길 들이기 완성 이거 죽은 척 하는 거죠 다리도 봐봐 리얼해요 야 다리 봐봐 다리 엄청 리얼하게 합니다 지금 죽은 척 야 뭐야 이거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줘야죠 죽은 척이 뭘까요 다잉 다잉 액션 다잉 액션 다잉 다잉 야야야야 에잇 다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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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자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인기 만점이네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죠 잡을 생각 안 했는데 역시 빵님이 도전 의식이 좋아 아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여러분 죽은 척 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다른 종합인들은 조금 어색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완전 리얼하게 그냥 손도 이렇게 그냥 감아 있고 이런 상태로 그냥 해버리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여러분 하이킹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 쉬다가 밥 먹으러 나왔는데 스킨크 커다란 놈이 지금 나왔거든요 어 이쪽에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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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우와 이야 이야 스피드가 미쳤네 이거 진짜 여기서 슬라이딩 한 거 보셨죠 저 굴로 들어갔어요 잘 찍혔어요? 어 전 좀 잘 찍혔어요 보내주세요 안 줄 건데 왜 자 여러분 쉬고 지금 배 타고 다시 한 시간 정도 왔거든요 여기 어디냐면 보호소 같은 데 같아요 여기서는 아나콘다랑 원숭이 이런 걸 또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뭐 찾았어요 지금 Looks delicious Can you try? Try it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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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 NO I am scared 나 먹으래 이제 저거 저거 뭔지 알아요? 윌리펜트 influential, 노래기 새끼들 뭔가 아직 딱딱합니다 우리 얼굴 보고 비명 지르잖아요 지금 발음 진짜 좋다 거북이 무슨 거북일까요? 오 뭐야 여러분 여기도 있는데 놀랄게 지금 저쪽 보세요 여러분 저게 옐로우 푸쉬라는 거북인데 이게 멸종위기 종이에요? 네 여기 사나 봐요 아마존에 우와 아우 보고 싶다 쟤는 다른 종류죠? 오우 야 진짜 크다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밟으세요 여러분 우와 크기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크기 보이시죠 여러분 말도 안 돼 왓스네 수자 마카리나 수자 마카리나 수자 마카리나 브루님 소민이랑 크게 비교해보세요 미쳤습니다 얘네 물진 않는다 순하네 다리 이거 나가려고 놀리는 거 보세요 얼굴도 여러분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갑자기 한 70cm 될 거 같은데요 이거 I want to see 마타마타 와우 우와 여러분 이게 한국에도 수입되는 건데 낙엽이랑 굉장히 닮았다 그래가지고 마타마타라고 합니다 우와 제가 이거 어린 개체를 키웠었거든요 얘네는 먹이를 먹을 때 물고기를 자기가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을 해요 오 야 멋있다 멋있다 Give him a kiss 초록초록 으악 으아 하하하 우와 무겁다 이거 저러분 이게 마타마타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하하하하하 와우 하하하 오 야야야 새끼 새끼 야 이 새끼 나왔어요 새끼 얘네 뽀뽀할 수 있겠다 저런 만약에 저 마타마타를 야생에서 봤다 그럼 저 진짜 우리 들어가서 잡았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저 녀석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수입이 돼가지고 그때 얘네가 먹이 먹는 걸 보고 반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에 요만한 게 한 25만 원 이랬어요 또 저거는 어쨌든 자연상계체를 가지고 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먹지 못해 아쉬워요 리바 와 이게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아요 되게 느낌이 좋다 에이 유 캔 트라이 잇 잇 와 요 브레이브 걸 아 키드 저러분 여기 아나콘다 있어요 우와 헤에이 이거 그린 아나콘다죠 그쵸 이건 사이즈 한 지금 1.5미터 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드는 거는 순한 애들만 저렇게 하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캔 요 트라이? 캔 아이 트라이? 아니 저 애기가 진짜 겁이 없다 아 이스라엠 저런 머리가 브리님 얼굴만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스브리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힘이 여러분 엄청나요 얘가 맘먹고 쪼우면은 뼈 다 부서집니다 이거 어 그 와 무게 엄청나요 미쳤는데요 니가 오 惠 흫 이스브리님 원투 오오오 み 에이 흐 tri 대단하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게가 100kg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장주야 해 봐야지 twins 아 무슨 소리에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저런 열대 앵무색들도 여기 다 사는 것 같아요 오우 유 프랜 이즈 마이 와 진짜 상만이 같지 않아요 좀? 약간 상만이 있네 약간 상만이 있다니까 발톱이 엄청 세게 생겨가지고 아플 것 같아요 오우 오우 파이팅인가 봐 헐 이게 가만히 있어 너무 신기하다 오우 목이 180도 돌아가네 아이고 졸려 나무놀보가 거의 95% 잠만 잔대 저는 22시간 이상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남무나보다 엄청 순하네 오우 유 헤브 트윈스 오우 오우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근데 좀 거칠어 빗자루 같아요 헤이 유 커플 유 트윈 아임라떼 와 이런 느낌이구나 좀 푸근하고 뚱뚱한 빗자루를 안는 그런 느낌 언제 또 나무놀보 안아보겠습니까 아마존 와서 안아보겠습니까 노 터키스 발톱이 엄청나요 앞뒤로 있어요 지금 앞뒤로 부리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쌍둥이 육아하면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옳지 옳지 여러분 이게 금강인문데 아마존 하면 금강인무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끽끽끽 하하하하 웃으라니까 우고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이런 체험했으면 팁 같은 것도 드려야죠 마이플레이저 야야야야야 여러분 이렇게 아마존 보호소 동물들 봤고 여기에 원숭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숭이 잠깐 보러 왔습니다 오오 뭐야 오오 이거 주는 줄 알고 오나 보다 휴대폰 채 갈 수가 있어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초록 초록 조르래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하하하 여러분 저 원숭이보다 이게 미쳤네 여러분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우와 내가 여기에 있다니 행복 그 자체예요 지금 그 와중에 반대편에선 원숭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우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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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졌어 조르 바나나 잘 먹네 바나나 엄청 먹네 귀여워 약간 그... 하하하하 먹방 찍어도 되겠다 야 나중에 나랑 같이 먹방 하나 찍자 여러분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이거 우와 진짜 귀여워 어 얘 부드럽다 얘는 강아지 같아 키위처럼 생겼어요 키위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퍼포먼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손 잡은 거 봐 와 진짜 거만하다 얘 자 여러분 오늘 먹어볼 일용할 양식 바로 탈안출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안출라가 털에 독성이 없는 거는 털을 제거한 다음에 먹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통 말고 다리 먹으면 새우맛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구멍 겉에 거미줄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네 거미줄 있네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풀을 뜯어서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제가 너무 건드려가지고 아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 바로 요 삽입니다 캡틴이 또 빌려줬어요 어 파진다 파진다 장고 여러분 얘네 독성이 약해도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가 얼마나 깊게 파는지 모르거든요 종류마다 너무 달라서 굴 여기 쪽으로 갔어요 아 그렇게 가는구나 약간 개불 느낌이네 이거 보면은 이쪽에 또 파면은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잡는 거거든요 굴이 너무 작아졌는데 다른 거 팔까요? 다른 거 하죠 와 땅이 진짜 엄청 딱딱해 어 얘는 또 열로 나 있다 고마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밤에 낮에 오예 나왔다 나왔다 여기 아래 있어요 여기 아래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우와 우와 진짜 탈안출라 우와 진짜 저 처음 보면 돼 야생에서 이야 역시 랑불은 여러분 탈안출라 보시면 이빨이 있거든요 이게 독니예요 요 독니로 보통 책을 좀 빨아먹는다 독이 센 거는 사람한테도 치명타입이죠? 신경독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파요 옥신옥신거리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위험하고 아 역시 곤충하모니 사장 이게 근데 무슨 탈안출라인지는 동정이 안 되거든요? 자 브리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털에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브리님은 많이 키우고 가셨으니까 털만 봐도 독이 있는 탈안출라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털독이 있는 거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저 안 먹을 거라서 어차피 오늘의 강좌 투군조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풀어줘야겠다 이게 원래 캡틴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탈안출라 잡아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털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엄청 일어납니다 병원에 간 그런 사례도 있었대요 그래서 절대 얼굴에는 올리지 말라고 시시당불하고 지금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에 방사해도 돼요? 금방 거미줄 치고 자리 잡거든요? 알고 들어가는구나 이제 제가 잡아볼게요 아 이거 판지 별로 안 됐어 오오 여기 판 거예요 이게? 예 예 다른 종류였으면 좋겠다 그니까 오오오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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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죠 오 오오오 나온다 나오자 이렇게 하면 나온다 야 나와 지금 다리 하나 걸쳐있거든요 땀이 비오듯이 개천합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크다 크다 오 크다 자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은 다란출라입니다 진짜 너무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키웠던 입장에서 너무 이걸 야생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다 먹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털에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고 밤에 캡틴이랑 핑크토라는 종류 그건 털에 독이 없어요 그거 잡으면 먹을게요 이거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 가 자 여러분 처음 잡아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맛을 보면 더 행복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야간 하이킹 가거든요 야간 해봐요 라삭라삭 자 저 라삭라삭 할 수 있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제 밤이 돼가지고 개틴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개구리 왜 이렇게 커 제가 우리나라 두꺼비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안 만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멜리사 유 고 유 브레이브 걸 와 굴을 보는구나 어 있다 어 뭔가 부르륵 했는데 주로는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굴로 더 넣었어요 하하하하하하 바닥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나무에 붙어있는 타란퓰라를 잡고 싶은데 일단 캡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대요 왓 어 나와있네 오오오 자 여러분 지금 나왔습니다 거대에요 그걸 어떻게 잡지? 발로 살짝 밟아야 할까요? 이 구리 어 ??? 캡틴의 방법을 한 번 믿어 볼게요 우와 자 캡틴 오우 와 잘 뺀다 와 역시 캡틴 노하우가 있었어요 OK 아유 조심조심 워치압 캡틴 작업이 없어서 우리는 포박포박 팝 nichts 이게 독립을 읽어보세요 아까 작은 거랑 다르죠 네 근데 같은 적은 많네요 확 하하하 쇼맨십 아 캡틴 오 캡틴 캡틴 역시 Rah 아 나이스 바로 보쌈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살짝 의심했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달라요 27년자 밥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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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하고 있네 저기 뱀 있대요 헬로 나이스 미치우 excuse me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 해요 어 뭐야 지금 불에 놀림 나갔는데 아 뭐지 뭐지 따라하는 거야 어 이게 뭘까요 색깔은 핑스네이크 느낌도 나고 약간 콘스네이크 느낌도 있는데 얼굴 봤을 때는 뭐야 뭐지 뭐지 여러분 아무튼 진짜 특이합니다 애완형으로도 키우법한 뱀이에요 오 개예쁘다 이거 제가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보이시여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스 어 물려 그래 물려 그래 오케이 어 얘 성격 있다 정확히는 모로 있거든요 근데 목에 이게 있는 거 보면 안 올 종류거든요 어 저게 뭐예요 위협하거나 할 때 이걸 펴요 와 얘 입 벌린 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얘 못생겼네요 광생 여러분 핑크토라는 종류가 여기는 없다고 하시는데 없으면 저거 먹으면 되고요 일단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오 나왔다 아 똑같은 종류네 잠깐만요 또 다른 종류예요 이거 왜냐면 엉덩이가 색깔이 약간 빨갰잖아요 네 발색깔 저희가 숙소 안에서 잡은 애가 예인 거 같아요 아 아까 잡은 거랑 다른 거구나 자꾸 헷갈려요 사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다른 종인 거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 어렵다 이거 여러분도 그냥 보셨을 때 똑같은 종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무늬 하나 차이 때문에 완전 달라집니다 어 아까 개다 조금 달라 그러네 방금 나온 놈이랑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엉덩이 빨갛죠 엉덩이가 빨갔네 이런 식으로 동정을 하는 거 같아요 대벌레 대벌레요 대벌레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I ate this taste good like potato crunch 아야야야 빨리 try tonight 나왔나요 자라버스 차량 출라를 방금 잡은 거는 놔주고 다시 로찌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라버스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 우와 눈이 엄청 크죠? 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귀여운 거 같으면서도 좀 로까지 생기기도 했는데 근데 뭔가 등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만지기가 좀 그럽니다 가겠다고 하고 계속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꺼요 거짓말 그러면서 또 나중에 켜면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브랜드님 안 켜나면서요 네? 안 켜던데요? 거짓말하지마 침노린죄로 가는 건데 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아야야 베리 던져럿 응 여러분 아까 잡았던 그 녀석입니다 또 죽은 척 할 거예요 이거 뭐야 아아 리얼리티 어 뭐야 또 찍고 있네 네 지금 찍힌거야 자 바로 이게 놔줄게요 제가 으아 왜 찍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 뭔지 모르겠지만 액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내 생각엔 그게 왜 100% 독이에요 이런 거를 아까 캡틴이 만지지 말라 하더라고요 땡큐 캡틴 유 워컴 자 여러분 다시 로찌로 돌아왔습니다 저 타란툴라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르 자 여러분 지금 이 잡아온 타란툴라를 기절을 시켰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숯불 위에서 털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털에 독이 있고 이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일단 먼저 털들을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불을 지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털을 한번 그을려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아 디스 원 땡큐 보통 이제 한국에서 타란툴라를 이걸로 잡는다고 하면 절대 안 빌려 주거든요 자 이 타란툴라 언제 이렇게 구워보겠어 오 그을린다 오올 근데 이거 먹으면 새우 맛 난다던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털이 불타고 있어요 타란툴라 키우시는 매니아 분들 보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긴 아마존이고요 잡아서 하는 컨텐츠니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리만 먹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피레아 먹을 때 이스라엘 친구 남자 둘을 갖고 Can you try? No All for you All for you 저 다 먹으래요 So delicious Really? Yeah you can try Yeah 자 여러분 다리만 딱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I want plating Can I put it? Can I? Okay thank you 이걸 허락해 주다니 어때요 우리네 원래 얘네는 뼈가 없는데 뼈가 있는 거 같아 오 엄청 딱딱하네 자 여기를 한번 비틀어 볼게요 오 살이다 살 살 개살 같다 개살 오 이게 개살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브림 먼저 드셔보신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진짜 먹을 줄 몰랐는데 빵님이랑 다니면 이거 먹게 돼요 오 잠깐만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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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Try try 츄베르 오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맛있어 He say delicious 오 오 진짜 맛있는데 쉬림프 쉬림프 약간 새우 맛나요? 진짜로 진짜로? 스피드 앤 쉬림프 거의 뭐 해산물이네요 약간 자 장주 장주 진짜 많은 분들이 자 장주 오 뭐야 이거 살 봐 와 여러분 이거 장주가 뜨던 건데 살보세요 미쳤는데 무슨 냄새가 고구마 냄새가 나요 오 진짜 츄베르 가능하니 츄베르 츄베르 그런 nigga 아 진짜 재밌구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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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e скей 오징어 맛ущichtlich 오징어 오 2장 아 캡틴 에이 캡틴 캡틴 퍼스트 타임 캡틴 27년 그건데 처음이요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어 그냥 그냥 이거 뭐 먹으면 어때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오 맛있다고 하시네 나와 나와 Can you try? 아 고수 고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can you spit Two better 둘 셋 Two better 오 진짜 오징어 같다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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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되게 고소하고 진짜 오징어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 오징어 플러스 새우 진짜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오 진짜 고소한데 약간 오징어 다리 느낌이에요 살짝 그을린 게 그런 느낌이고 털이나 이런 약간 역겨운 그런 맛은 좀 안 납니다 너무 맛있는 맛이 나요 Can you try? Can you try? 베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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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걸 오 진짜? 베리산 하나, 둘, 셋 슈웨베르 reload 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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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뭐 먹었어요 와 아 대충 개 오케이 저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번 먹여봤는데 아마존 생활당 이틀찬데 너무 재밌습니다 빵이요 Can you? Yeah, can you? Let's try let's try 빵이요 1,2,3 방금